이 전 세계인의 축제 런던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됐습니다. 이 스포츠에 문외하는 사람들도요. 다 함께 응원하며 즐기면서 이 축제의 장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런던올림픽 100배 즐기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. 내 대본에는 없는데. 올림픽의 흥분을 함께할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어플리케이션. 바로 런던올림픽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런던2012인데요. 올림픽에 관한 최신 뉴스는 물론 경기 일정과 결과를 제공한다니 스포츠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겠죠.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 정확하겠죠.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출근할 때 보면 좋겠네요라며 별 4개의 성과를 내렸습니다. 저 다행했어요.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. 너무 재미있어요. 게임하는 거예요? 아이쿠. 지금 제가 경기를 보시다가 직접 TV 속에 들어가서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공식 지점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투여 100m 달리기, 양궁, 카약 등 총 9가지의 올림픽 경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. 어플을 사용한 유저들은 게임을 하다보면 꼭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네요라며 별 4개에 관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. 평가도 좋네요.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. 대한민국! 와,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경기. 이제는 이 스마트폰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너무 이번 올림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네 번째. 저기요, 헬프미! 왜 그러세요? 헬프미! 말이 안 통해서요.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간 런던. 하지만 응원도 하기 전에 말문부터 막힌다면 어쩌죠? 이게 주눅들잖아요. 음성인식이 가능한 수스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? 되게 친절해요. 수스 번역 어플리케이션은 자세한 영어 스펠링을 몰라도 음성인식을 통해 번역이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. 저게도 스펠링을 몰라도? 어플을 사용한 유저들은 다른 번역기를 꺼봤는데 수스 번역기 마련이 없어요라고 하셨네요.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섯 번째. 여러분, 런던 올림픽을 보러 갔는데. 정말 올림픽만 보고 돌아오실 건가요? 내 주머니 속에 런던 가이드가 되어주는 런던 2012 올림픽 쪼이민 앱이 있습니다.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도시부터 관중 가이드까지 필수 정보가 가득한 어플인데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 다섯 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런던 올림픽 어떠셨나요?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한 열띤 응원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. 지금까지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탑5.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수들과 함께하는 런던 올림픽을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런던 올림픽.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수는 런던 올림픽.